안녕하세요 3분 강좌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진통 및 항염작용 그리고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야생화 이게 무슨 것일까요? 흰색에 가까운 아이보리색의 속을 자세히 보니 하얀 암술머리가 중앙에 보이네요. 꽃잎 내 측에는 부드러운 흰 솜털이 나 있습니다. 이야 꽃잎이 마치 하얀 모시치마처럼 반투명으로 비쳐 보이는 모습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줄기입을 보니 입자루에 날개가 있고 줄기에는 털이 빼곡하게 나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초롱꽃입니다. 꽃모양이 초롱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구요. 영문명에도 벨플라워입니다. 초롱꽃에 기억하실 점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잎줄기 뿌리꽃을 전부 식용하고 버릴게 없는 식물입니다. 특히 봄 가을 싹은 쓴맛이 거의 없고 단맛이 나다가 차차 고소한 맛의 여운이 남는 아주 맛있는 식용식물입니다. 생으로도 좋구요. 데치거나 볶음도 좋으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전철을 또한 약용을 하는데 항염작용과 동물실험에서 입증된 진통작용이 우수하여 특히 호흡기 염증시 꽃차나 전철을 말려 차로 마시면 좋습니다. 세번째는 시번식도 잘되지만 원뿌리에서 곁뿌리줄기가 옆으로 쭉쭉 뻗으면서 또 새순을 만들기 때문에 잡초를 이기면서 번식이 아주 잘됩니다. 게다가 추위도의 건조에도 강하니 관리하기도 쉬워서 그야말로 전국에 퍼뜨리기 적합한 식물입니다. 8-9월의 씨를 받아 물도 잘 빠지고 양지나 반양지에 돌이 많은 척박한 상 기슬마다 뿌려주면 7-80%는 발화가 됩니다. 광바라성 이기 때문에 흙을 덮으시면 안되구요. 서너 배의 모래나 가는 흙에 섞어 뿌려만 주면 됩니다. 올해에는 초롱꽃씨를 받아 봄가을엔 나물로 하고 초여름엔 관상용으로 꼭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